2013 시즌은 수원 fc가 프로 진출 이후 치르는 첫 시즌이다. 광주 fc에서 뛰었던 보그단 밀리치와 태국에서 활약하던 알렉산다르 요바노비치를 영입하였다. 첫 경기인 부천과의 개막전에서 역전패를 당하는 등 3경기 연속 무승행진을 달렸으나 광주 fc와의 원정 경기에서 프로 통산 첫 승을 거두었다. 이후 fa컵에서 k리그 크래식의 대구 fc를 김한원의 pk골로 침몰시켰으나 리그에서는 홈 첫 승을 리그 개막 3개월 만인 6월 6일에 거두었다. 이후 9월 28일 광주와의 원정 경기 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8경기 연속 원정 무패를 이어가면서 원정 깡패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후 fa컵에서는 대구에 이어 전남 드래곤즈를 꺾는 파란을 펼치며 8강까지 진출하는 위협을 달성했다. 8강전에서 k리그 클래식에서도 최강으로 불리는 전북 현대모터스를 만났고 전북은 이례적으로 하위리크 팀과의 경기에서 베스트 10위를 내보내었다. 결국 8강에서 전북의 7대2로 패배하였다. 그러나 k리그 클래식 최강팀인 전북을 상대로 두 골을 얻은 것은 고무적이었다. 2013년 k리그 챌린지 최종순위는 4위로 상주 상무나 경찰 축구단 그리고 클래식에서 강등된 광주를 제외한 팀들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2012년 12월 9일 프로 전환이 확정되어 k리그에 참가하게 되었고 공식 명칭도 수원 fc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프로리그 시즌을 준비했다. 참가팀 경기 결과 2013년 7월 30일 기준 참고 피파 자격 규정에 따라 소속된 국가대표팀 국기를 표시합니다. 선수는 복수의 피파 비회원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명 각 구단 유소년 클럽 출신 선수들에 대해 4명까지 우선 지명 일반 지명 1순위에서 6순위까지 추첨 순서에서 의해서 지명하며 유소년 클럽 출신에 대한 000 우선 지명이 3순위 지명권에 해당되며 구단 사정에 따라 지명권을 행사 안 할 수 있음 번외 지명 6순위까지 끝나고 번외로 다시 6순위까지 선수 지명 추가 지명 드래프트에서 미선발된 선수들의 하나여 2월 말까지 구단 자율적으로 지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